예, 2단계, 2단계 너무 짜다, 핸드폰이네요 근데 아아악 와, 죽었어요 자기소개 저는 VLM 7발 방규정입니다 아, 저는 아시죠? CCC 준비하시고 게임을 누가 게임을 해나?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? 알았죠? 게임을 내 인생에서 진짜 안 해봤는데 이 방향키의 의도를 몰라요 오늘은 크리스도가 입당해 오시는 날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아기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? 맞습니다 스냅X 진짜 처음 보는구나 샬롬 우리 CC 가족 여러분들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살고자 그렇게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자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진행해봅시다 예수님 만났나요? 네! 준비하시고! 동방 별을 누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별? 예! 시작! 과연.. 아 이거 너무 느리다 이거 다 먹어야 돼요? 네! 누가 제일 먼저 엔딩을 보나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짜다 했나봐 hinне가 정한! 이 동전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만가요 그만니p 아 여기 어렵던데 와! 죽었어요 비심 시작! 하나님은 당신을 안 Artist! 어!!! 죽었어요.. 아 이거 속아 못하겠는데요? 저 여기서 좀 살린 적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2단계 가자 가자 다 먹어야 되죠? 동전을 안 먹으면 길이 안 나와요 아 그렇구나 다 먹어야 돼 김상현 엔딩 보겠는데 벌레 때문에 자꾸 튀기겠는데요? 벌레에도 다 죽여야 돼요? 네 벌레 아니고 박쥐 박쥐 어 박쥐 한 마리 안 죽여야 돼? 어 저 하트 다 사라졌는데? 오케이 2단계 잘 보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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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데? 안 돼! 에이 너무하시네 그래도 다 먹어야 이렇게 길이 생겨요 아 이거 재밌다 어 이거 혜울이 뭐야? 혜울이가 나와요? 안 돼! 아니 혜울이가 나오는데 나 다 먹었는데 아 이거 새로운 곳 새로운 데인가? 어 나 이제 무슨 못 가 야 진짜 못한다 너 깨끗한 것 같았어 오 진짜 잘하는데 김상현 엔딩 봐 잘하는데 김상현 엔딩으로? 아 왜 이렇게 잘해요 진짜? 진짜 영상 나온다 이거 근데 여기서 못 올라가겠는데? 그럼 도와주면 안 돼? 과장님 해야죠 어 게임 온다 아 요거를 눌러야 돼 아 시간이 있는 거예요? 아니 목숨 다 죽은 거지 아 그래요? 음 일단 할만하다 죽었잖아요 네? 재밌네 이게 되게 쉬워보이는데 좋지만 아우 정말 획기적이다 어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 좋은 말만 좋은 말만 게임도 하고 성탄의 기쁨도 나눌 수 있다 아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에게 게임을 하면서도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박쥐에 맞으면은 죽는데 목숨이 떨어지는데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목숨이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자 성탄 인사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